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토마스 윌치는 자신의 수책자 오레곤의 경이로운 기적에서 자신이 거대한 불의 강을 보았다는 기이한 경험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은 인간의 제후 심판기에 있죠. 즉 이승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오레곤 주의 포틀랜드에서 동쪽으로 30마일 떨어진 브라이들 베일 목재 상사에서 기술자의 저수로 일할 때 웰치는 댐의 버틴다리 위를 걸어가라는 지시를 바랐습니다. 댐은 제재소가 위치한 수면에서 50비드 정도의 높이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는 그 뒤의 일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리저리 얽혀져 운반기로 움직여지지 않는 목재를 바로잡기 위해 버틴다리 위를 걸어갔다. 갑자기 나는 휘청거리면서 버틴다리에서 떨어져 목재 사이를 뚫고 10비드 깊이의 호수로 나가기 시작했다. 기관차 조정실에 앉아서 차에 실은 목재를 호수 쪽으로 밀어넣던 기술자가 나를 보았다. 나는 30미터 아래에 있는 대들보의 머리를 부딪힌 뒤 대들보에 이리저리 뒹굴면서 드디어는 물속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 당시 제재소 내부에 외부에서 70명이 일하고 있었다. 사고가 난 후 제재소는 작업을 중단하고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시체를 찾으러 수색에 나섰다. 물론 이 얘기는 내가 소생한 뒤 그 사람들이 들려준 증언에 의한 것이다. 수색은 45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로 계속되었는데 M.J.H. 군들슨이 드디어 나를 찾아내었다. 그 사람은 이 증언의 사실들을 입증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사건 묘사를 쓰기도 했다. 일승의 인간 사이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한 나는 죽은 상태였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 다른 세계에서 살아있었다. 허비된 시간은 없었다. 내가 죽어있었던 그 짧은 한 시간 동안 내 영혼이 육체를 이탈했었던 그 시간 동안 내가 이승의 전생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은 단지 내가 버팀들이에서 떨어졌던 일이었다. 그 기관차 기술자는 내가 떨어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 다음 기억나는 일은 자신이 거대한 화예요 해안선에 서 있는 것이었다. 마침 성경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기절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불과 요한으로 타는 연못에 이것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최후의 심판의 차면 중 가장 무시무시한 것이다.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어떤 일보다 그 운명의 한 시간 동안 목격하고 겪었던 일을 더 명확히 기억한다. 내가 이승에서 떠나 있었던 그 한 시간 동안 나는 불타오르고 사납고 휘몰아치는 거대한 푸른빛 화염의 덩어리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그게 전부였다. 불과 요한의 연못,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 역시 그 안에 있지 않았다. 해안선에서 나는 내가 13살 때 죽었던 사람을 보았다. 그리고 나와 같이 학교에 다녔고 턱암으로 죽은 소년도 보았다. 그 아이의 암은 조금 어렸을 때 생겼던 충치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는 나보다 두 살 위였다. 우리는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알아봤다. 그 사람들 역시 자기의 눈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 당혹해하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이 무시무시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경악과 혼란의 표정을 띄고 있었다. 그 광경은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 단지 그 당시 우리가 최후 심판의 증인이 되고 있었다는 것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탈출할 수도 도망칠 길도 없었다. 아니, 아예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신의 지시가 내려지지 않는 한 아무도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이었다. 나는 들리는 목소리로 내가 진작 이런 것에 대해 알았더라면 살아생전에 여기 오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아무 일이나 다 했을 텐데 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나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생각들에 잠겨 있을 때 우리가 서 있는 앞으로 다가오는 한 사람을 보았다. 나는 그가 누군지 금방 알았다. 그는 강하고 진절하고 자비로운 얼굴을 지녔고 냉정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으며 자기 주위의 마물의 주인이었다. 그분은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다. 나는 갑자기 커다란 희망에 사로잡혔으며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바로 이 위대하고 경이로운 분임을 깨달았다. 이뤄지고 혼란을 겪는 영혼들 심판에 의해 묶여진 영혼들이 있는 이 감옥에서 내 곁을 스쳐 지나는 이분이야말로 내게 주어진 해결책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분의 관심을 끌기 위해 특별히 예수지 않았다. 나는 또다시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저분이 내 쪽을 향하여 나를 보실 수만 있다면 이곳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실 텐데 그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실 테니까 말이야. 그분은 내 쪽을 보시지 않고 지나쳤다. 나를 못 보신 것 같다. 그러나 내 시야에서 사라지기 직전 그분은 머리를 돌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분의 시선만으로도 충분했다. 놓쳐 뒤 나는 다시 자신의 육체로 돌아오고 있었다. 마치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함께 알고 있었던 브로크 가족의 기도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몇 분 뒤에 눈을 뜨고 말을 할 수 있었다. 나는 들을 수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내 육체에 다시 생명이 불어넣어져서 눈을 뜨고 그들에게 얘기를 했다.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얘기하고 묘사하는 일은 쉽다. 나는 보았기 때문에 불에 연못이 있음을 알고 있다. 영혼 속에 예수님이 생존하심을 알고 있다. 나는 그분을 보았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나 요한은 주의 날의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니 너 보는 것을 책에 쓰라. 요한은 많은 것을 보았다. 그는 심판의 장면을 본 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묘사하고 있다.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우니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불과 유황으로 타고 있는 연못을 보았다고 말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보았던 연못이며 최후의 심판 날이 와서 이 시대가 종료하게 될 때 이 우주의 모든 타락한 것들은 결국 이런 모습에 던져져서 영혼이 파멸하게 되리라는 한 가지 점만은 확실하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있으니 정말 다행이다. 내가 들은 것은 브로크 부인이 나를 위해 올린 기도였다. 그녀는 아 하나님 도움을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했다. 나는 곧 눈을 뜨고 그들에게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나는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잠시 다른 곳에 가 있다가 이제 돌아온 것이었다. 이내 구급차가 도착해서 나는 포틀랜드의 병원으로 옮겨졌다. 내가 그곳에 도착한 것은 저녁 6시가 되기 직전이었다. 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사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단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 당시 4월 동안 밤낮으로 나는 성령과 계속적인 접촉과 대화를 하는 것 같았다. 나는 과거 생활과 내가 겪었던 일을 되새겨보았다. 즉, 불의 강이나 예수님이 내게 다가왔던 일이며 아저씨와 학교에 같이 다니던 소년을 만난 일과 다시 살아나게 된 일 등등이다. 성령 하나님은 계속 나와 함께 있었으며 나는 여러 번 주님께 큰 소리로 얘기하곤 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 내가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기 바라는지 내게 어떤 길을 내려주셨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2시경에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령의 목소리는 정말 현실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분은 내게 말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어떻게 소생했는지 세상에 전해주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죽음 다음에는 끝이 아닙니다.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가서 영혼이 그할 장소가 있습니다. 당신은 영혼은 천구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봐야 한다고 큰 소리치며 죽어서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 불의 강에서 영혼이 영혼이 고통받고 살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까지 토마스 월치의 불의 강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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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